스윙스틸러 이처럼 안녕하세요. 스윙상이나 말상이나 이처럼 조일수가 쇼호스트 겸 야외 전문 리포터 이처럼입니다. 오늘 시원하게 터트린 곳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루코스의 스윙스틸러 이처럼을 소개하는 대한민국의 마음과 장면을 움직인 우리 스타 스윙스틸러들의 테이스볼, 바로 장수영 체육관에 나와있습니다. 정말 좌우 퍼진 레드카펫이 굉장히 아름다운 좌우로 누워있네요. 저도 거기를 거니려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께 생생한 현장을 준비하고자 이곳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사실 많은 별명이 있잖아요. 조갑경부터 시작해서 해모호수, 여러가지 별명이 있어요. 정대망까지 많은 별명이 있는데 제가 듣고 싶은 별명도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스윙스틸러. 그 사람의 이념을 기억하기보다 그 배역과 장면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멋있는 배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원래 시작이요. 6시에 시작되기로 했었는데요. 오늘 6시 10분으로 잠깐, 잠깐 미뤄졌습니다. 여러분, 대기만성이란 말 아시죠? 대기만성. 역시 큰 드릇, 큰 페스티벌은 약간의 늦어짐이 있다는 거 조금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 오순도순 얘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출연진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사실 제가 소통을 해야되는데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제 말 잘 들리시죠? 들리시죠? 아 네 반갑습니다. 페이스북까지 페이스북 디패치로 보시는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국내 최초 다채널 쇼핑 방송 문화가 꽃이 피었습니다구요. 양방향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스틸러 페스티벌은 단독 생중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직접 직접 채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다시 잘 보일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오! 네! 지금 신스틸러 페스티벌이 너무너무 기다리시죠? 너무너무 기다리셨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맛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시작하라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라고 합니다. 하면서 올리네요. 언제나 처음은 떨리거든요. 처음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셀쌍에나 리듬 앞장으로 쳐놓을까요? 셀쌍에나 들어옵니다! 어머! 어머! 셀쌍, 셀쌍 누구죠? 셀쌍, 셀쌍에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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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셀쌍에나 우리 특별 인기를 맡은 양상숙이에요. 세상에나! 오늘 양상숙씨가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MC를 봐주실 예정이에요. 제가 여기서 생장 준비하면 리포터 한 번 더 준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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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금방 수단입니다. 금방 수단입니다. 너무 싸이소입니다. 네, 지금 지금 이 금방 수단입니다. 상상 때문에 얘기 안 들었어. 네, 첫번째 금방 수단입니다. 네, 이 금방 수단입니다. 오, 세상에. 오늘 그 싸이소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우! 오, 세상에나. 환장 소리 들리세요? 정말 최고예요. 고창석 씨는 여긴 해요. 세상에나. 우리 고창석 씨가 들어오셨어요. 금방 수단입니다. 금방 수단입니다. 금방 수단입니다. 한 두개만 더 들어보세요. 우리 기사님을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로 금방 수단입니다. 우리 기사님을 많이 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